산지 오래됐는데요 우리 아들은 특히 공부하려 떨어져서 8년 군대 가려 2년 해서 10년을 헤어져 살다 싶어 했는데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면 여기도 아팠다 저기도 아팠다 네 맘대로 왔다 갔다 하게 아프잖아요 근데 사실 자식하고 같이 살다 보면 그 아픈 모습을 자꾸 보이게 되면 저도 우리 어머니 너무 편찮으셔서 30년을 모셨는데 머리 깨져서 3시간 수술하시고 무슨 하여튼 천식에 위장에 판막에 결국은 83세에 최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30년 모시면서 정말 그 찌닭거리 한다는 거는 제가 또 무남동력이기 때문에 혼자 해야 되잖아요 노래 불러라 다니냐 뭐 하라 다니냐 막 바쁜 와중에 어머니 모시라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한테 절대로 내가 아픈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고 나이 들면 더 아프고 더 초라해지는 엄마의 모습 자기는 지금 당당하게 우리 엄마가 당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라도 따로 살라고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오선도선 따로 살고 정이 엄마가 어떤 급한 경우 이외에는 이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침이 되는 엄마보다는 침이 안 되는 엄마가 되고 싶다 나는 이겁니다 아유 그 마음 압니다 그게 이제 안 보이면 애들이 더 걱정을 해요 아프다고 저나 딴 데서 와봐요 그게 자식한테 못할 짓 하시는 게요 네? 어려서부터 죄송합니다 어려서부터 제 생각은 이런데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세뇌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 당연히 부모님은 내가 모셔야 되고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드려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도록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들 뭐 하나 사줄 때마다 우리 아들이 신발 사주면서 너 나중에 아빠는 뭐 사줄 거야 어떤 신발 사줄 거야 아빠는 털 달린 거 사줘 옷 사줄 때마다 아버지 나중에 저기 어떤 색깔 좋아하는지 알지 이거 사줘야 돼 나중에 휠체어는 전동 휠체어로 꼭 사줘야 돼 자전거 사주면서 좀 그 얘기를 했어요 애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지 나중에 나중에 니들 따라서 나가 살아가면 애들이 책임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애들은 아 무조건 아버지는 내가 다 나중에 챙겨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도록 해줘야지 요즘 세태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잔소리로 돼가지고 그게 내 아래 다시 돌아간다? 상관없어요 저는 무조건 제가 주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를 공양하는 게 올바른 자녀교육이다 공치사 같아 근데 이게 사라 생전에 저희 부모님들 아마 우리 장비하 선생님 같이 다 그렇게 마찬가지실 거예요 저희 엄마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화를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해보면 시골에 계실 때와 또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모셨을 때가 내 마음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집에 시골에서 전화가 터지지 않습니까? 오면 진짜 아마 자식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까 노부부님께서 계시면 가슴이 철렁내라집니다 또 무엇 때문에 전화가 왔을까? 어디 아플까? 그래서 극제에 전화를 이렇게 해보면 어머님은 늘 목소리가 평상시에 안 아프고 이렇게 할 때는 잔잔해 가시는데 아플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프면 목소리 커집니다 더 높아져요 엄마 괜찮나? 어디 아프나? 어? 뭐 안 아프나? 어 괜찮다 큰소리 하는 거예요 일부러 과장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막상 그 다음날 크리님한테 전화가 와요 만기야 넌 엄마 아파하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대 오시고취 멀쩡했는데요 좀 전해부터 좀 아팠다 근데 병원에 모시고 나니까 왜 승범씨가 엄마 가까이 이렇게 하면 우리 장비사는 이해가 되냐면 가까이 병원에 모시고 있으니까 생각이 하루 종일 24시간 거기 밖에 안 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해 네 뭔 얘기를 못해 그래도 나도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아프면은 진짜 자식한테 거짓말 할 것 같아 그 하얀 거짓말 아